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 김연철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이자는 사람이 아니며 장관 자격이 전혀 없는 종북 빨갱이입니다. 최근 20대 초반 어린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시켰습니다. 만약 언론에 잡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비인권적이고 추악한 문재인과 김연철의 살인마의 모습을 우리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너무 놀라서 강제 북송 문제로 유엔이 직접 조사해 나선다고 합니다. 청와대 문재인과 김연철은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시킨 게 국제인권 규범 위반인 걸 알았을 겁니다.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고의적으로 진행됐으며 청와대 지시 안보실장 정의용의 지시로 진행됐습니다. 강제 북송 문제는 분명히 문재인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며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법률가 단체에서 살인방주죄 등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인권유린한 짓을 해놓고 김연철은 국회에 와서 얼굴색 안 바뀌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난 8일 발언을 보면 귀순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례가 없는 흉합 범죄라는 사실과 경로, 행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제 북송당한 북선어 2명은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분명히 썼는데 죽더라도 돌아가서 죽겠다는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이게 문재인 종북 간첩 하수인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가 점점 망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붕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 얼마나 정신나간 종북 빨갱이라는 이유를 하나씩 나열해 보겠습니다. 김연철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 요청서에 참여연대 활동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5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참여연대 평화학 군축센터의 초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김연철은 자문위원으로서 이라크장 파병 결정과 관련해 파병 거부가 국익이다라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5년 사이 매년 20여만 원의 기부금을 참여연대에 납부해 왔습니다. 참여연대 평화학 군축센터는 북한 눈치 보는 종북적인 단체입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 8주기를 맞아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재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연철은 천안함 폭침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 5.24 조치를 해체할 때도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제재는 없었다. 관광이 시작되고 우리가 겪었던 소동들 예를 들어 금강산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사람 탈북자 얘기를 꺼냈다가 억류된 사람 교통사고로 북한 군인이 사망하고 총격사건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 사고들 일찍 시작했어도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 의뢰라는 등의 천안함 폭침 유족들 금강산 피격 피해자 고우 박왕자씨 가족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김연철은 통일부 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해의에 상당수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인권증진은 거론하기만 해도 북측에서 궤변이라고 반발하는 현안입니다. 그런데 김연철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에 불참한 이유는 강의 때문이라고 거짓 해명했습니다. 2017년 1월 24일은 겨울방학 기간으로 김 후보자의 계절학기 개설 내역이 없었습니다. 3월 20일은 학기 중이었으나 김 후보자의 강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5월 11일에는 강의의 개설 자체가 없었으나 통일연구원장에 재직하면서 휴직 상태였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오정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연철 후보자는 북한 전문가니까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한번 얘기해보라고 질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후 지리에서 거듭 김 후보자는 북한인권 탄압 사례 5가지만 대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금도 인권유리를 하고 10만 명 이상 정치범 수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민족이라 할 수 있겠냐면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당당하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는 북한 연구자였다며 통일연구원에서는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며 사실상 동문서답을 했을 뿐 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부 빨갱이가 문재인 정부 현 통일부 장관입니다. 외신 보도에서 김연철이 미국과 북한의 신뢰 구축을 위해 올림픽 휴전 아이디어를 워싱턴에 들고 갈 것이라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11월 14일에 보도했습니다. 김 장관은 내년 2020년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이른바 올림픽 휴전을 미국이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군사훈련 중지와 평화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오히려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장관이란 자가 평화를 위해 무장해제하자는 주장은 이 나라를 공산하는 물론 나라를 팔아먹자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1월 7일 정부의 강제 북송 조치와 관련해 북한인권단체 총연합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와 재판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했다는 사실은 반헌법적, 반인권적이라면서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강제 북송 문제로 정부가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으며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11월 14일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도 지난 14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의 국제인권 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한국 당국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치적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의 존북스럽고 저지스러운 짓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강제 북송과 북한 인권 문제는 침묵을 일관하면서 민주화 파리, 5.18, 세월호 시체 파리하는 걸 보면 평범한 국민들이 볼 때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들에게 인권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만이 인권입니다. 북한 인권, 홍콩 민주화, 천안함 등 이런 문제는 자신들 정권과 입맛에 맞지 않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사대하는 북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인권 파리하고 북한, 중국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알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얼른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